야 개빨라 개빨라 잠깐만 야 광.. 야 안보인대? 야 잠깐만 야 화면이 안보여 자 커스텀 런 이번에 바꼈죠 여러분들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해야 되냐? 올 랜덤으로 갈게요 잠깐만 이거 여기에 추가 규칙 살짝 오오오오오오오오옹 월드 속도 조절 2배 가자 야 2배 한번 해보자 우리 어? 충돌 피해 증가 진짜 1000%는 뭐야? 야 1000%로 가자 재밌겠다 방해 요소 암전 속도 변속 어 이거 두 개밖에 없네 속도 두 배 충돌하면 천버센트 답니다 자 커스텀 런이 되게 새롭게 바뀌었죠 자 들가자 들가자 어 얼마나 빠를까 속도 두 배거든요 얼마나 빠를지 한번 보자 잠깐 얼마나 빠르냐 오씨 야 뭐야 야 잠깐만 야 이거 어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야 개빠른데 야 이거 아 어 야 나 개피야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 잘못했어요 아 잠깐만 아 아니 너무 빠른데 아 뭐야 이거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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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 내 내 발판 사라지는데요 아 잠깐만 야 발판 어디가 야 잠깐만 야 발판이 어디가 아 아 발판 줘요 아 발판이 없어지는데 이거 원래 이래 어 잠깐만 야 거대해 먹어 야 거대해 먹으면 장땡이야 이거 야 너무 빠른데 야 이거 반응이 돼 이거 진짜 아니 근데 발판이 왜 사라졌어 아까 아 잠깐만 아 무서워 카메라 오 아씨 야 플레이 다시 못해 나 피니쉬 취소해 나 피니쉬 안 눌렀어 아 자동으로 피니쉬 되는구나 아 깜짝이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호우 호우 어 개무서워 아 여기 발 아 발판 왜 사라지 아 잠깐만 아니 아니 사라지지 말아봐 아 잠깐만 내가 잘해줄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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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판이 사라지지 왜이래 이거 아니 왜왜 뭐야 이거 아니 못맵인데 이거 아 방해효과 없다고 아 잠깐만 아 왜저래 저거 아 나 이러면 처음인데요 아 빨라죽겠는데 발판까지 막 회이크 주고 있어 오 어디로 가야돼 아이씨 아 괜찮아 나 부활 있어 아 진짜 개너무하네 아 근데 재밌다 재밌다 너무 빠른데 어 변신했어 변신했어 우리 팀 지는 중이라고 아 야 1등분 왜 이렇게 점수 높아 그래도 2등 했어 2등 나 빼드 아 씨 야 이거 너무 어려운데 아 피니쉬가 저절로 눌러지네 이게 좋네 야 너넨 다 죽었다 이제 어 너넨 다 죽었다 어 엔진 스키까지 갈거야 어 너 죽었어 스피드런 누가 잘하나 보자 대신 대신 이거 좀 줄게 나 좀 쫄았어 야 너넨 다 죽었다 진짜 어 다 들어와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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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줘 살려줘 아 뭐야 아 피씨 개빨라 어 빨라 봤어요 여러분들 왜이렇게 빨라 야 또 또 뭐야 뭐 맵이 바뀌었어 또 어 엔진 박아 차라리 호우 아 저거 못 먹었는데요 야 이거 안 먹어줘 무거움 안 먹었 야 개빨라 개빨라 잠깐만 야 광수 야야 안 보인데 야 잠깐만 야 화면이 안 보여 야 광수십쥐 왜 이렇게 많아 아 잠깐만 아 또 맵이 또 바뀌었는데 뭐야 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어 어 잠깐만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안 보여 잠깐만 야 내 눈이 못 따라가겠는데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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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약을 드럽게 못 먹었지만 아무튼 1등 가면 됐잖아 내가 우리팀 캐리했다고 단파면 변속 추가이다 변속은 뭐... 아! 아 변속 변속까지 아! 여기다가 방해면서 이게 뭐야? 5초에서 10초가 뭐야? 5초에서 10초마다 속도 빨라졌다 느려졌다는 거야? 이걸로 가자 야 너네 다 죽었어 너네 속도 지옥을 한번 맛보게 해줄게 5초에서 10초 안에 발동한다 자 갑시다 나 이거 개빡세게 갈 거야 진정한 스피드런 나쁘지 않아 세트패시네? 이러면 보호막 하나 있잖아 그쵸 야 뭐야 야 개빨라 야 이거 개빡이 발동하는데? 아 내 보호막 벌써 다시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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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호막 소중해 야 이거 무한 발동인데요? 빨아줄때 느려졌다 계속 그러는데 이러면은 음 음 아 네 여러분들 여러분들 커스터넌 개재밋는데? 인정? 커스터넌 개재밋는데? 아 내 보호막 아 잠깐만요 아 나 다시 할래 아 잠깐만 대거 온랜덤 조합인데 조합보너스 걸리는 것도 신기하지 않아? 아 변신했어 다행이다 나 부딪히는 거였는데 변신했어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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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허허허허 아 나 저거 못 먹었다 뭐 아니의~~ 아니의~~ 아 잠깐만 어디로 봐야돼 허허허 야 안 보여 그것은 제 잔상입니다 어 자석도 못 먹었어? 어 어 막변이야 막변이야 됐어 난 변신했어 변신했어 어 또 또 물약 왜 먹었어 니가 나쁜놈아 감사합니다 아이씨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니 왜 부딪쳤 아니 아 나 무서운데? 개무서워 여러분들 아 잠깐 올라가야되요 너무 빨라 4억 7천 3백만전 냈어?